저희 좀비게임 했을때 정훈이가 또 캐리 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훈이는 정훈이는 약간 예상 밖의 사람이죠 뭐야? 왜 사람이 있어? 일단 지금 좀 배웠기 때문에 일단 좀 먹겠습니다 기다렸어요 식사 덜 했습니다 오 놀랬나봐 정훈이한테 아아 아니요 뭐 좀 먹으려고 어? 어? 야 이따 김정훈이랑 진희 형이구나 야 야 이 자식 항농을 안해 천천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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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물었어 이게 형 형이 항농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덕세히 물어요 말함 사람 다리인데? 얼굴부터 막는다 이거 경성원 같은데 이거? 수상수상하지마 아니 왜 종교가 더 힘들어하고 있어 항복을! 항복을 해 항복을! 수상!